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 위생사 한님언니입니다. 이제 곧 3월달 새학기가 시작되죠. 첫 실습 나가는 학생분들도 있을거고 또 취업하신 분들도 있을거고 이제 치의생학과 입학하신 학생분들도 계실거에요. 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파노라마로 치식아는 법을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에도 고유 이름이 있습니다.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3대구치 이렇게 있는데요. 치료를 하다가 이렇게 고유 이름을 불러버리면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치식을 통해서 치아를 표시하게 되어있어요. 짠 한입언니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우선 오른쪽 왼쪽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사진을 보면 R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라이트 오른쪽이구요. L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레프트 왼쪽입니다. 만약에 R과 L이 적혀있지 않으면 환자가 체어에 앉아있는 상태와 마주보고 있는 사진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엑스레이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가 상악, 아래가 하악이 되겠죠. 이제 치아를 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먼저 앞니를 기준으로 대칭있게 4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가 10번대, 그리고 왼쪽 위가 20번대, 왼쪽 아래가 30번대, 오른쪽 아래가 40번대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파노라마를 한눈에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치아 모양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선 사랑니가 묻혀있던 전제 하에 큰 어금니라고 불리는 두개의 어금니를 6번, 7번, 그리고 작은 어금니라고 불리는 두개의 어금니를 4번, 5번, 그리고 송곳니를 3번, 앞니 두개를 1번, 2번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치근, 즉 치아의 뿌리를 보고 치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치아 형태학을 생각을 해보면 하악 같은 경우 큰 어금니를 제외하곤 치아 뿌리가 1개예요. 큰 어금니는 치아 뿌리가 2개죠. 그리고 상악은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 뿌리가 3개, 작은 어금니 중 4번의 치아는 치아 뿌리가 2개, 그리고 나머지 치아는 뿌리가 1개입니다. 이렇게 치아 뿌리, 치근을 가지고 치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곳니 같은 경우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이듯이 치아의 뿌리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3번, 송곳니를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치아들의 치식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35번 신경치료해야겠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왼쪽 아래 작은 어금니 2번째 치아가 신경치료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혹시 16번 발치해야겠는데? 라고 원장님이 말씀해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쪽 위에 첫번째 큰 어금니를 발치해야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파노라마로 치식하는 법에 대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언니 이런거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